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. 아빠가 곁에 있으면 정말 행복해. 이 안에도 간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 걸까? 연주를 시작하지! 행복해지는 주문! 꽃배달 왔어요. 쬐깍쬐깍 서둘러! 축복을 연산해볼까?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! 좋아 좋아! 준비됐지? 행진이야! 신랑 입장! 쬐깍쬐깍 서둘러! 쬐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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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탈출! 방송에서 우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컨셉인 줄만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, 사장님. 밖은 위험첩만해요. 후달달! 웨딩마치! 웨딩마치! 울려주세요! 저접장 지참! 돌아가요! 미션이 걸렸어! 웨딩마치! 웨딩마치! 울려주세요! 미앙! 난이도... 너무 매워... 민심... 떡락할지도... 미션 성공! 그 맥돼지가 방금 지나가면서 의외로 귀여워 보인다고 하던데요? 창피해 죽을 소리를 듣게 만든 걸 어떻게 책임질 거죠, 사장님? 신부! 도착! 예식장 난입! 성공! 추기구는 어딨지? 넌 부른 적 없어? 저희 앞길에 걸린돌은 없어요, 사장님. 신랑 입장로 확보하겠습니다. 옷이... 더러워졌어... 바람은 늘 제멋대로죠. 여자 마음이 어디로 휠지 모르는 것처럼요. 뭐, 사장님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잠잠하지만요. 바람은 최고의 촬영 소품이죠. 방해꾼인가요? 자, 대미를 장식해 볼까요? 세차게! 잠시 프레임 밖으로 나가주시죠. 이 바람은 별로 상냥하지 않을 거예요. 촬영은... 계속됩니다. 창랑이 그렇습니다. 요 녀석은... 여행을 깨고 있다...